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선생님이 정말로 올해 열심히 만든 역작입니다 제로 베이스 시리즈인데요 영어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영어를 시작하려고 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강의를 선보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나왔어요 원래 제로 베이스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독해니까 해석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었는데 해석을 하려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면 제일 첫 번째 영어에 대한 약속이 필요해요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나요 라고 하는 규칙이나 약속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선생님이 정말로 기초가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강의했었던 부분들을 정말로 엑기스만 모아서 런칭한 강좌랍니다 자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구성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서 고수현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메가스터디에서 영어 영역에 수능 영어를 강의하는 유일한 여자 선생님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메가스터디에서도 보이고 EBS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선생님 이렇게 할까요? 자기 자랑 같죠 여러분? 선생님을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는 되게 좀 복스럽게 생겼네 이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에서 명사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이라는 명사의 역할은 뭐냐면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 또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각 품사마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사에 대한 약속 이런 문법 용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영어를 시작하면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지듯이 영어도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들이 다 다양해지고 정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뭐부터 생각할 거냐면 그래 영어는 약속이라고 하는 품사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팔품사라고 하는 영어의 품사에서부터 모든 기능들이 비롯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여기 오면 이렇게 해석되고 저기 오면 저렇게 해석된다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한 강좌가 길면 여러분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담았기 때문에 한 강이 30분 정도예요 30분 정도면 여러분 점심 식사하고 잠이 올 때 들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총 16강으로 선생님이 완성을 해요 그래서 16강 동안 여러분들이 그러면 30분 강의 듣고 선생님 복습은 또 어떻게 해요? 복습까지 다 생각해서 설계된 강좌랍니다 여러분 정말 강의 하나만 딱 들어도 복습이 자동으로 되게끔 만들었어요 이 수업은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꼼꼼한 스튜디오 버전이 있고요 이 스튜디오 버전은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OT 강좌는 선생님의 스튜디오 버전, 현관 버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통 튀는 현장 강의 이거는 학생들하고 실제로 호흡하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통통 튈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답을 안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통통 튀는 현장 강의 버전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선택하셔도 돼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나는 처음에는 재밌게 현장 강의로 듣고 복습을 할 때는 스튜디오 버전으로 들어야겠다 하는 게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선택하는 방식이랍니다 또는 현장 강의를 듣고 내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 그러면 스튜디오 버전으로 들으실 수 있겠죠 스튜디오 버전은 예시는 풍부하진 않아요 지문 속에 다루는 정보들은 전부 다 얘기를 하지만 현장은 재미를 위해서 예시가 막 첨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점만 차이가 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담백하게 꼼꼼한 스튜디오 버전으로 정리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현장감 있게 진행되는 수업을 듣겠다 그래서 진도에 대해서 쭉쭉 나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장 강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 라면 같은 거 끓일 때도 뒤에 보면 레시피가 있죠 그 레시피대로 끓이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리를 만드는 과정으로 한 번 업법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메인디쉬라고 해요 그리고 문장에서 반찬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사이드디쉬라고 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몸통이 되는 구조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 부연돼서 문장이 길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메인과 사이드로 구분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보시면 파트1과 파트2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도 파트1과 파트2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파트1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했던 개념들을 정말로 배우는 강좌고요 그 다음 파트2에서는 그 강좌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내가 문제에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문표를 뒤에 파트2에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강좌는 어떤 게 있냐면 OX예요 자 OX가 맞다 틀렸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형 문제가 있어요 우리 수능에도 나오잖아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는 거 그 다음에 밑줄형 밑줄 딱 쳐놓고 밑줄형은 뭐냐면 어법상 1번부터 5번까지 어색한 것을 찾아라 이렇게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능에 여러분 나와 있는 유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문제를 막 푸는 게 아니라 배웠던 개념을 가져와서 밑에 여러분들이 쓰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개념을 묻고 있어요 B에서는 이 개념을 질문하고 있네요 C에서는 이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교재에 그리고 선생님이 써드리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비교하면서 아 내가 미처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문제 풀이와 개념을 연결하는 것이 디테일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누적 반복 복습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이 예문에서 part1에서 봤다면 그게 문제로 part2에서 보여질 거예요 아 그때 배웠던 개념은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팍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희 제로 베이스 시리즈는요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어법 개념이에요 총 16강으로 완성이 되어 있고요 30분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문장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석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텝 3로 가면 수능에 나오는 복잡한 구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문들을 하나의 공식처럼 여러분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비기출 문제로 적용하는 구문독회 이렇게 스텝 1부터 3까지 여러분들이 딱 마스터를 하는 데까지 2주에서 3주 정도면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홀가분하게 제로 베이스를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과정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해당하는 업법 파트를 완강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완강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 이 강좌가 정말 나에게 효용성이 느껴진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답니다 자 30분의 한 강의지만 알차고 빼곡하게 선생님이 마련한 제로 베이스 업법으로 여러분들이 부디 이제 영어에 있어서 첫 시작이 즐겁고 그 다음 뭔가 좀 느껴지고 뭔가 좀 감을 좀 잡겠어 라고 하는 그런 수업이 되기를 응원하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later See you later